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린이 여러분이 보실 양주 제목이 뭐죠? 양주 제목이 뭐죠? 양주 제목이 네? 뭐라고요? 양주 제목이 맞아요 용구계관 토끼 이 용구계관 토끼 이야기는 옛날부터 내 방문이 바뀐 나라 전래동화 이야기에요 어린이 여러분 이제 곧 연극이 시작되는데 연극을 보면서 옆에 친구와 싱그럽게 떠들고 장난치면 될까요? 안 될까요? 네 맞아요 아참 그리고 연극을 보다 고중에 바퀴 바퀴 깜깜해질 때가 있을거에요 그땐 놀다지 말고 싱사게 박수를 쳐주는거에요 알았죠? 네 그럼 우리 박수 한 번 쳐볼까요?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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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지금부터 보신 이야기는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남쪽 바닷속 용궁나라에서 생긴 일이에요 어? 음악소리가 들리죠? 네 이 음악소리는 이번에 영원님의 500번째 생신을 맞아야 순삼을 위한 음악이랍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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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여러분 우리 용왕님 빨리 만나보고 싶죠? 네 우리 용왕님이 뭘 더 멋지게 해주신 분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? 네 그럼 제가 시작하면 용왕님 빨리 나오세요 라고 큰소리로 외쳐주는거에요 네 다음으로 시작 용왕님 다시 한번 더 큰소리로 시작 용왕님 하지만 용왕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